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 아름다워 빨리 드세요 아주 고기 보러 가야지 아 음식 나오면 어 너무 비교했어요 또 나 줘야지 어 오늘도 대가를 안 시켰어요 이제 굽는 거야, 아들이. 아, 막 놀이키운 보람이 느껴집니다. 아들이 굽으니까. 와, 미쳤다. 역시 이 맛에 육아를 하려고 합니다. 아, 아름다워. 최고의 풍경이다. 아, 여기가 최고야. 오늘 일어나와 같이 이화제. 아들다워져나? 내일 오후아야만의 기 Dim로 tren leanersήσ Palace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박수 벌써? 웃었어 웃었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태풍입니다 사랑한다